원래 말이 없어요? 네 말이 원래.. 목소리가 너무 얇아서 말이 좀 없습니다. 왜 멋있는데? 딴딴한데 목소리가 왜? 저런 친구들이 싸움할 때 주먹 일으켜질 수도 있다니까? 형이 근데 진짜 그게 뭐냐면 강철 부대 처음에 녹화할 때 촬영할 때 이렇게 갔는데 저는 너무 위압감이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. 자기가 막 걸어와요. 막 걸어와서 형님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요? 지원 씨 얼굴 조금만 보여줘요. 모자 너무네. 오! 아 그래. 남자! 근데 저는 이게 전에 듣기로 SSU가 토했다. 대박. 다 놀랐어요 솔직히 형보다. 다 놀랐어. 아니 현역 시절에도 배 타고 훈련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진짜 오늘 진짜 생애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? 네 진짜 생애 처음으로 감사합니다. 생애 첫 호! 배가 작아서 심하게 흔들리거든.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괜찮아? 보통 충원이는 형 괜찮습니다. 이 정도는 무지 없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다수같하게 형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가 힘들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. 저는 그냥 이 선태로 갈 것 같아요. 그래. 아니 근데 우리가 배가 지나갈 때 봤어. 봤어요. 상승원 우리 봤어. 그냥 봤더라고. 그러니까 모자도 먹고 있잖아. 배가 지나가도 아 쟤 갔구나. 멀미는 그건 답이 없어. 아니 근데 솔직히 땅말기 전에는 솔직히 준우도 박군도 박군도 한 시간 전부터 살아서 그랬죠. 그 전에 선글라스 붙었잖아요. 옆모습 보는데 입은 할 수 있습니다! 막 뭐 강철형님 할 수 있습니다! 하자! 질기는 자는 못 얘깁니다! 그러는데 눈이 옆에서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선글라스 사이로 행원입니다!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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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가 보다 보다 그랬어요. 준우야 너는 눈이랑 입이랑 따로 눈은 하자! 고개까지 이렇게 놓고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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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세상 따뜻했어요. 네 다 따뜻하더라고. 원래 줄 걸리잖아. 딴 데 가서 야 빨리 빨리 좀 해! 그게 뭐 오래 걸려. 니코크랑 돈을 딱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고마워. 왜왜왜왜. 억울해 오늘날은 오늘 왜? 적응 안 됐어 오늘. 생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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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방이니까는. 귀여워. 난 태곤이도 이렇게 착한 형님을 쳐버렸어. 야 욕을 안 하고 욕을 안 하고 세상. 오늘 이 배에 이태곤 안 탔어요. 안 탔어요. 안 탔어요. 세상 주른주른 다 풀어주고. 다 풀어주고. 다 풀어주고 말이야. 야 요만한 조기를 잡아도 겸손하게 어 왔어. 형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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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훈아!